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렌드 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니까 그 카카오게임즈가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구요 만 9에서 11% 수준으로 다가 9%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선박을 했어 선박을 했습니다 왜 선박을 했냐 봤더니 어 지금 뭐 라이오 같은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ipo 하냐 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카카오의 손자 회사이자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그 라이온 하트라고 있어 라이온 하트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인데 어 당초에 예정된 11월 코스닥 상장 철 그 상장 절차에 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 다만 내년 3월 내로 내년 3월 내로 이제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어 재채 강조를 했는데 어 상장 철회는 아니다 상장 철회는 아니다 그런 일입니다 저는 상장 철회인 줄 알았어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길래 알고 봤더니 철회가 아니로 영기네 영기 어 그간에 그 투자자들은 카카오게임즈의 라이온 하트 상장이 쪼개기 상장이다 어 그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고 그 라이온 하트는 그 증권 신고서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그 행보까지 어 취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멈췄어 어 금 투어 께서도 그 카카오게임즈가 라이온 하트의 그 현 임원인데 현 임원이자 옛 그 체제 주주인 김재영 의장 어 김재영 의장 등과 체결한 그 주중한 약정 때문에 어 상장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그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철회를 그 절정할 경우에는 김의장 측이 보유한 지분을 그 매입하는데 한 2조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2조원 아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나 하여튼 2조원을 지출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금감원에 따르니깐 그 카카오게임즈와 그 카카오게임즈 유럽 bv 는 어 지난해 11월 김의장 등 기존 주주 17명이죠 17명과 그런 주주간 약정을 체결해요 어 체결했고 카카오게임즈 등이 그 김의 증착이 김의 의장 측이 보유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야 그 김의장은 현재 한 2692만 주 정도 대략을 보유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네 어 단일 주주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게임즈 한 24.57%나 카카오게임즈 bv 유럽 bv 가 한 30% 정도 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주주간에 그 약정은 라이온 하트의 그 ipo 그 ipo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어 카카오게임즈의 그 측이 매수해야 할 그 김의장 매수해야 할 그 김의장 측 지분의 그 규모 뿐 아니라 그 매수가액이 달라진다 매수가액 그 점이 눈에 띄는 거랍니다 어 그래서 양측은 첫번째 그 라이온 하트 ipo 가 완료된 후에 5년 경과 그 시에는 김의장은 ipo 당시 시점 자신이 보유한 그 라이온 하트 지분 중 최대 20% 를 카카오게임즈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그 라이온 하트가 ipo 6권을 충족 했으나 카카오게임즈 측이 상장을 반대할 경우 김의장과 이해관계인은 그 시점을 기준해서 1개월 내에 그 라이온 하트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 하고 김의장 및 그 이해관계인이 라이온 하트 ipo 를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김의장 및 이해관계는 다음해부터 5년간 20% 이내 라이온 하트 지분을 카카오게임즈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게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게임즈 측이 매수할 그 주단 가액도 확 달라지는 거야 첫번째 경우 라이온 하트의 상장이 원활히 진행되면 5년 후에 그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이 정결정 되겠죠 가액이 그 라이온 하트의 그 상장 후 5년 후 그 시점의 주가가 이번 철회전 그 증권신고소에서 제시했던 공모가액 36,000원에서 53,000원 정도 범위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카카오게임즈은 최소한 1939억에서 최대 2854억 정도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번째 경우가 약 쌍방합인데 그 라이온 하트를 상장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는 김희장하고 이해관계는 약 5년에 걸쳐 가지고 지분 20%를 카카오게임즈에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내년부터 그 김희장 측이 보유한 지분 20%를 매수한다고 할 때 필요한 현금이 한 369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온 하트 공모가체 하단이 36,000인 점을 고려하면은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하는 셈이라는 평가인데 일단은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라이온 하트 지분 인수를 위해서 6,100억 정도로 약간 차이반바 있다 하더라구요 그 유동성 문제도 없다고 분석을 했고 다만 현재 공시된 양측 주주간 약정 문구상 김희장하고 이해관계는 5년간 총 지분 20%가 아니라 매년 매년 20%씩 5년에 걸쳐 매수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2번이야 2번 문제는 2번인데 상장 요건은 갖췄음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상장 철회를 결정하는 경우에요 그럼 라이온 하트는 한국에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해서 ipo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반대하면은 최악의 경우 김희장과 이해관계는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돼 모두 사들여야 한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그 김희장이 곧장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은 카카오게임즈는 2대 주주인 김희장 그 김희장에만 주당 7만 1,500원 정도 해가지고 최대 1조 9,266억 정도를 보상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되는가 봅니다 21년 3분기에서 22년 2분기 그 순위 총합에 라이온 하트 공모가 산정시에 선정된 비교기업 6개의 PR을 PR 평균 25배 25.1배 그리고 종전의 라이온 하트 발행 주식 총수 7,490만 주를 적용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은 6,211억 밖에 불과해요 상장을 반대할 수 없는 셈이라고 하죠 즉 카카오게임즈로선 김희장과 이해관계인이 상장을 자진 처리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김희장 역시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려면은 상장 시한이 내년 3월 다시 IPO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와 김희장과 물러설 수 없는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곧 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주주들은 라이온 하트가 증시에 입성하면 두 기업가치가 중복 계산돼서 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더블 카운팅이 발생하죠 우려하는 거에요 더욱이 라이온 하트는 카카오게임즈의 핵심 캐시카우인 오딘 오딘 개발사입니다 오딘 그 오딘은 국내 출시 180일 만에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 연결 매출의 50%에 가라는 규모입니다 오딘 그러나 카카오게임즈는 라이온 하트가 상장하더라도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딘 매출은 판권을 보유한 카카오게임즈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카카오게임즈가 오딘 수입 일부를 라이온 하트에 배부라는 방식이다 실제 오딘은 지난해 5천억 넘게 벌었는데 라이온 하트 연간 매출은 2,326억에 그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물론 라이온 하트가 오딘 외에 히트작을 발표할 경우 투심이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보다는 라이온 하트로 쏠릴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라이온 하트의 그 실적이 카카오게임즈 지분가치로 반영이 돼 가지고 악재만은 아니다 라이온 하트 측은 추후 상장 그 추진 일정 등이 확정되면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안 낼 계획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장되면은 거의 중복이야 중복 중복입니다 더블 카운팅 되는 거야 결국은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주가가 좀 올랐지만은 아직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카카오게임즈 같은 이런 게임주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막 투자하고 안 됩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게임 좋다고 투자할 게 아니야 이런 역학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라이온 하트가 오늘 하여튼 뭐 상장 철회한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결국은 상장 철회가 아니라 보류인 것 같습니다 보류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3월달에 또 IPO 시도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투자 접근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 안 보는 게 상식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 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카카오게임즈가 주가가 9% 넘게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큰일입니다 이거 중복 상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적 분할도 많고 하여튼 이런 것 좀 문제가 심해요 하여튼 소액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